지금 당장 걸칫옷도 없다고... 여자옷? 어디서 난거지? 이건 틀렸고... 한정판 코스튬... 보전용을 입고 나간다는 건 오독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! 도착했다... 나는... 앞에...? 우와... 나는... 사랑이다! 어서오세요! 버텨낼 수가 없어 지구인들아 내게 힘을 줘 이거 어때? 이만하면 선배한테 안 꿀리겠지? 아주 깔아뭉겨질 건데 지지배야 재찌곤 안 사냐? 재이고 잡혀가지나 마라 지십지 지십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목표물을 획득하고 철수한다 무슨 천조가리 가격이 사건대 고객님 찾으시는 제품 있으신가요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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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! 감사합니다! 고객님 사이즈 알려주시면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어! 네? 칠십... 지... 아!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객님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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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콤입니다! 아..아..네.. 지컷도 있냐? 나 처음 들어봐 저 여자 옷 좀 봐! 코스프레인가? 우와.. 오빠! 오빤 너무 크면 싫다 그랬지 그치? 아..그럼그럼 오빤 작은 게 취향이니까 지금 나보고 작다고 한 거야? 아니 뭐 하는 거야? 티티님 전선했어? 왜 안 나와? 민폐도 가지가지 하네! 참나! 이..이거..어떻게 입는 거지? 아..시대쥐..어째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랄까.. 던척하여 주시옵소서.. 고객님! 괜찮으세요?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? 저 이거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더 큰 거 없을까요? 끄악끄악! 오빠 우리 헤어져 어..저.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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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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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 손도 한 번 못 잡아본 백일 인생 26년.. 설마 내 손으로 불화꾼부터 먼저 잡는 날이 올 줄은 할머니도 모르셨을 거다.. 으으.. 인생 최악의 하루다.. 이제 전가는 다 갔네.. 어.. 어.. 에잇! 이게..어떻게.. 누가.. 진짜 여자였네.. 거짓말 아닌 건 믿어주겠슴.. 근데 옷이 그게 뭐임? 하악! 뭐 이 자식아! 몰카나 찍고 너 스토커냐? 파파라치? 하.. 어디서 보고 있는 거지? 어? 그러니까.. 이 형 말대로만 하면 된다니까? 하지만.. 그거 도둑질이잖아! 에이.. 에이.. 죽을래? 헉 conf.. 하아.. 거..거기.. 너희 대 RE.. 뭐? 어 Vega.. 이 약한 친구를 괴롭히면 안되지 아줌마 방금 뭐라고 하셨는지요 아줌마 맞다 나 지금 여자잖아 옛날 생각에 나도 모르게 감정 입을 해버렸어 오 좀 쩌는데 코스프레를 하셨으면 악당을 찾으러 가셔야지 왜 남의 일엔 참겨냐 아니면 그 차림으로 우리랑 놀아주실라고 그러시나 도와주세요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여기 남자애들이 여자 한 명을 막 때리고 있다고요 뭐라고 내가 언제 빨리요 거기 경찰 아저씨 이 골목이에요 에이 뭐야 저건 고맙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나야 쌤 설마 그래 브래지오 상담원 너 77 맞지 와 대박이다 야 아 아무래도 이건 쭈 클럽 갈 때 입으면 끝내주겠네 오케이 당첨 언니 이것도 같이 계산해줘요 뭐 에이 어쩌자고 일이 점점 커지냐 여자들은 이거 불편할 수 없게 입고 다니지 응 저러리 Heaven jam good 미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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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